한 번 더 나에게 질품같은 용기를 거친 눈지야도 굴하지 않게 하지 않게 부엉이 바위에 타 오 형 여기 와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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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우리나라에 있었네 이게 작아? 우와 우와 진짜 미쳤다 형 나 여기 한강좌 내릴거니까 다음생 해봐 아 섹스하고 싶다 노면 어 부엉 여기 여기 온지 봉어마을 입구 부엉이 바위에 아니 아까 전부터 시발